라켓볼, 스쿼시, 테니스, 배디민턴까지 4가지의 종목을 하나의 라켓으로 즐길 수 있는 멀티 스포츠입니다 네, 일단 저희 라티스 민턴의 라켓은 훨씬 가볍게 제작했어요 190g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성분들, 그리고 남녀 노소가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라티스 민턴 실내에서도 가능하지만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탄성이 있는 루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루프의 힘으로 돌아오는 거라서 바닥을 가리지 않습니다 잔디밭, 인도 잔디, 운동장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캠핑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장 가셔서도 충분히 온 가족이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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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